사건 발생 사흘 만인 어제 점심 무렵에 집도의가 그분 성함이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이분이 저 사진에서 보시는 저분인데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1.4cm 자상이다 칼로 찔렀다 자상 또는 부산대병원에서 자창이라고 해야 된다 칼로 찔르는 건 칼로 베는 건 자상 칼로 찔르는 건 자창에서 자창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이런 말도 하더군요 어려운 수술이라 서울 이송을 수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왜 질문을 안 받습니까? 왜 질문을 안 받냐고요 서울대병원이 그렇게 권위적인 곳입니까? 거기에 있는 흰가운 입은 의사가 한 번 얘기하면 그냥 기자들은 받아 적고 땡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 중에도요 의학 박사들 많아요 아십니까? 서울대병원 의학 전문 기자들 각 언론사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과 전문 의사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지 이 방송 공유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사분들 많아요 제가 몸 어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는데 저 치료해 주는 저 연세 세브란스 그 의사분도 제 방송 자주 보신답니다 어제도 뵀어요 아니 지금 그런 겁니다 설명이 있고 나면 5분 남짓 설명을 했다는데 왜 질문 안 받습니까? 기자들이 무식해서? 기자들 중에 의학 박사 많다니까요 그 민승기 교수 이 집도의사 이재명 집도의사 민승기 교수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안 받은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 판단입니까? 병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이재명 측이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안 받은 건 국민들께 밝히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울대 병원을 위해서든 환자 이재명을 위해서든 민주당을 위해서든 감춰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런 의문이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그냥 딱 보고 있으면 어? 왜 질문을 안 받지? 뭐가 캥기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유튜버들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괴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극단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목, 부위, 혈관, 신경, 기도, 식도 중요한 기관이 몰려 있다 상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깊이 어느 부위가 찔렸는지 중요하다 기도 손상, 내경 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었다 흉기가 피부와 근육을 관통하고 그 아래 내경, 전맥에 다 혈관 둘레의 60%가량이 손상된 상태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건 나무젓가락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실이라는 게 상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나무젓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상처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상에는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에는 저도 영상 다 봤습니다 히크부레하게 종이 같은 것이 들려있는 것 같고 왼손에는 번뜩이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오른손에는 종이 뭔가 아무튼 왼손에는 이른바 그 흉기 그리고 영상을 보면 영상을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오른손으로 찌르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러는 거죠 지금 왜 그건 설명 안 합니까? 경찰이 이런 궁금해하는 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한테 묻든 병원에 묻든 아무튼 그러면서 가짜뉴스다 증오의 정치다 극단의 유튜버다 이런 얘기들을 잔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질에서는 엇나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난번 대선 때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만큼 그렇게 됐었고 그것을 국내 자생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또 개입을 했다느니 타국에서 얼마든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치러질 선거 다 걱정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 달이 대만에서 선거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거 있고 인도에서도 선거 있고 올해 전 세계 인구 중에 40억이 선거를 치른다면서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그쯤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하고 꽝 부딪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그 브리핑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부러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부산대병원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이재명 환자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 이 전화 연락을 한 사람이 서울대병원에는 있는데 부산대병원 출신이랍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거죠 그랬다니까 저는 선의를 믿고는 싶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환자가 문제죠 그 가족들이 문제고 민주당이 문제인 거죠 그거를 우리 방송 전에 준비했던 그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림 그게 뭐냐면 이게 자가무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이재명 환자 회복 제가 빌어드리면서 동시에 그러나 궁금증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 이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삥삥삥 도는 것 삥삥삥 도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민주당의 설명 이게 이런 자가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에서부터 볼까요 우에서부터 왼쪽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오른쪽 다시 위 삥삥삥 돌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서울대병원 왜 갔냐 응급이 아니어서 갔다 왜냐하면 응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골든아워라는 말 이국종 교수 때문에 우리가 다 알게 된 그 말 알잖아요 골든아워 이런 유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초를 다투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에 있는 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나오고 있고 피떡이 막 뭉치고 있고 이런다는데 응급이 아니었다 자 왼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그럼 왜 부산대병원으로 안 갔냐 그랬더니 또다시 오른쪽으로 응급이었다 응? 응급이었어? 그러면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냐 아 응급이 아니었다 왜 부산대병원으로 갔냐 응급이었다 왜 서울대병원으로 응급이 아니었다 응급 아니었다 부산 수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로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자가 모순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산대병원 측에서 딱 짚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서울대병원 측에서 일부러 부산대병원을 골탕 먹이려고는 안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표현에 아쉬운 점들이 이런 겁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아 난이도 높은 건 부산대에서는 못하고 서울대에서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아 당장 이렇게 알아 듣게 되잖아요 당장에 요즘 의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 전국에 있는 의대들은 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데가 의대예요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제주도까지 마찬가지 전국의 의대생들을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 학생들이 이제 뭐 다음 뭐 이렇게 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대학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서울대병원으로 왔다 경험 많은 의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부산대병원에는 경험 많은 의사가 없고 경험 많은 의사는 전부 다 서울대에 몰려있다 그런 뜻 이런 건방진 얘기가 어디가 있느냐 부산에서는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산의사협회가 지금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부산의사협회가 이건 서울대병원이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이 부분은 이재명 환자 용태를 설명한 거는 그건 그렇다 치고 의학적 소견이니까 그거 말고 이 부분 물론 부산대병원을 거기다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견주어서 얘기한 부분이라는 느낌이 탁 오잖아요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병원을 옮겨달라고 부산대병원이 요청했다 이거는 마치 무슨 말처럼 들리냐면 부산대병원의 의사들은 실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손 못 대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VIP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칼을 대요 서울대병원 나와주세요 서울대병원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렇다면 환자 올려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런 요청한 적 없다 이런 혈관 봉합수술 전국에서 우리가 경험이 제일 많아 그리고 우리 병원의 의사들 전국 최고 수준이야 우리는 4년 연속 A등급 맞았어 우리는 권역 외상센터 우리는 최종 의료기관이야 우리가 못하면 전 세계 어느 병원도 못하는 거야 끝!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요청을 해 혈관 꿰매는 일로 헬기 타고 서울로 간 건 우리 병원 생긴 예로 처음 있는 일 이렇게 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부산대병원 측에서 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요청했다니 그게 아니고 비서실장이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 측하고 한참 통화를 하더니 그걸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대병원 측에 그래서 통화 중에는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통화를 했다 이미 얘기가 끝나 있는 겁니다 얘기가 민주당 비서실장하고 서울대병원하고 얘기가 끝나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원한다 가족들이 원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 잡아놓습니까? 환자를 그건 아니죠 가족이 원한다는데 가족들이 부산대병원에서는 싫다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놔요? 그럼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부산대병원이 뒤집어 쓰고 안 쓰고 관계없이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환자가 자기 환자의 권리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브리핑을 원래는 1월 2일 날 저녁 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월 2일 날 갑자기 취소했죠 1월 3일 날 꿀먹은 곰처럼 그냥 하루 종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4일 날 아침에 한 건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라는데 저 별도의 장소에 가서 브리핑하면 환자가 불안정해지나요? 또 이런 변명은 또 처음 들어봐요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분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장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칼 맞았을 때 리프트 주한 미국 대사 칼 맞았을 때 다 세브란스 병원장이 브리핑했거든요 그때는 환자의 불안 세브란스에서 또 화나겠네 세브란스는 환자의 안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히 브리핑 따위를 하다니 서울대병원은 그거 다 고려해가지고 브리핑 우리는 안 했지롱 이거예요 지금? 아무튼 지금 부산 광역시 의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의 헬기 이송 지역 의료 살린다던 민주당의 위선이 드러났다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1차 응급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 의료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 외상센터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병 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5시간 걸린 겁니다 골드나워 만약 이게 심장 관련 병이었으면 환자 이미 저세상 사람 됐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아우성인데요 이거 여러분 오늘 의사 한 분이 올린 글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에 있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서울로 이재명처럼 전원 간다고 전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병원을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옮길 전자에다가 병원 할 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이재명처럼 서울로 가겠다고 구급차 불러달라는 환자 설득하느라 너무 힘드네요 도대체 진료를 못할 지경이다 이재명도 가는데 이재명은 금태 둘러서 우리도 가게 해줘 우리도 헬기 불러줘 좋아 헬기까지는 안 할 테니까 구급차 불러줘 저런 경우에는 구급차가 안 되고 사설 구급차 불러야 된다 119 구급차는 안 된다 그런 때를 쓰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러면 사설 헬기 타고 갔어? 이재명은 자기 개인 돈 내고 개인 전세 헬기 타고 간다고? 아니잖아 국가가 제공하는 국가 국민 세금 혈세로 제공하는 그 헬기 타고 갔잖아 나는 왜 안 돼?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수술이 가능한데 지방이라 안 한다고 서울로만 가는 환자 설득하기 목이 아프다